1. 추미애, 김남국, 고민정 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추남정이 국민의힘을 위해 뛰는 어둠의 선대위원장인 게 팩트인가요? 웃지 못할 소리이지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추남정은 다름 아닌 추미애, 김남국, 고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추미애와 김남국, 고민정이라니. 이들 세 사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방송과 SNS 등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고 비판이 아닌 비난과 억지로 점철된 말꼬리 잡기를 일삼고 있는데 이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소위 나되면 나될수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는 참 든든한 지원군 같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 광적인 친문들이나 친이재명, 친명들,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지층들은 추미애, 김남국, 고민정에게 환호하며 결집할지 모르지만 추미애의 목소리, 김남국의 목소리, 고민정의 SNS가 널리 알려지고 퍼지면 퍼질수록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합리적 진보층까지, 아마도 또 호남의 주민들까지 저 사람들 때문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찍으면 안되겠다, 이재명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우선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명예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의 핵심 인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5선 의원,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요. 전직 당대표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중량감을 지닌 인물이 열린공감TV라는 3유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가짜뉴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되는 줄리 의혹을 본인의 공식 SNS에 버젓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권진료, 김건희 대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과거 광기에 가득 찼던 타진료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권진료라는 글까지 쓰는 못 볼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추미애 전 장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은 저질 정치에 대해 논평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서글프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네요.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린 장본인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데요. 열린공감TV가 단순히 3유 유튜브 방송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핵심과 이재명 선대위 주류의 마인드를 장악했다. 곧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선대위는 열린공감TV나 다름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물론 매우 불쾌하고 매우 서글프고 매우 씁쓸한 일입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열린공감TV 수준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중도층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서 떠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어둠의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저질 정치를 대선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인데요. 왜냐? 이성적 판단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어쩌면 중도층의 민신보다 자신에게 열광하는 강성 지지층의 민심만 가지고 자신의 정치를 도모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타자 김남국 의원입니다. 참 거를 타선이 없어요. 조국 전 장관의 그림을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밤 기도하며 잔다는 글을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던 김남국 의원님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비판하고 선그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일까요? 친애하는 스승 조국 전 장관보다 지금 당장의 권력인 이재명 후보에게 줄을 선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경선에서 수행실장 하던 거 선대위에서 잘려서 온라인 소통 당장으로 좌천됐잖아요. 참 서글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충성 경쟁에서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거액의 상습 불법 도박 사건이 불거졌죠.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힘이 기획하고 터뜨린 공작이라는 주장을 김남국 의원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기획설의 출처가 또 그놈의 열린공감 팁이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열린공감 팁이 없으면 자기 주장을 못하고 선거운동을 못하는 지경까지 추락하고 만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말을 들었네 하는 전혀 증거도 없고 신빙성도 없는 이야기로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이 국민의힘 기획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렇게 기획할 능력이 있었으면 그 정도로 유능한 정당이었으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겨우 백석밖에 못 건지는 사상 최대 패배를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기획이든 아니든 물론 기획이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 아들 데리고 국민의힘이 억지로 도박시켰습니까? 하루에 400판도 넘게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발인한 그 다음 날에도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성매매까지 이런 파렴치한 일들 국민의힘이 억지로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군에게 이동호 씨에게 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박광훈 공보단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기획설 같은 거 자제해달라. 국민 여론에 별로 좋지 않으니 그런 음모론 퍼뜨리지 말라. 그나마 박광훈 공보단장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제발 남구가 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그런 단체 문자를 돌린 셈이죠. 여기에 양념으로 현근택 대변인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굉장히 적나라한 그리고 여성혐오적 표현이 가득한 여러 건의 불법 성매매 업소 후기글을 남겼는데 그게 본인이 성매매한 게 아니라 앗불사 친구한테 들은 내용을 후기로 남긴 거 아니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독 것이지 이 현근택 대변인의 양념까지 더해져서 김남국 의원의 자책꼬리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사건 그리고 성매매 사건을 더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김남국 의원님 박강원 공보단장 말 듣지 마시고 하던 대로 계속 화이팅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타자는 고민정 의원입니다. 떠오르는 다크호스죠. 고민정 의원 지난 4.7 재보궐선거에도 이게 박영선 서울시장 홍보하는 것인지 본인 열심히 한다고 홍보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페이스북을 엎드려서 자고 있는 사진 등으로 운매를 막기도 했었는데요. 사람 쉽게 잘 안 변합니다. 여전히 자책골 넣는 전문가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에게 면책특권 운운하다가 망신을 당했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지사였고 대선후보를 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 기초적인 상식도 모른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면책특권 운운하다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의 반박에 망신을 당하니 사과 아닌 사과 너무 유명해서 현역인 줄 알았다. 다음에는 현역으로 만납시다. 이거 완전 조롱하고 비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민정 의원님 이번에 청와대 지원사격으로 초선으로 당선되어서 그 잘난 현역이라는 고민정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같은 현역 금뱃지 한 트럭을 가져와도 현역이 아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한 명과 안 바꿉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원희룡 총괄본부장 같은 분을 선택하겠죠. 본인이 자책골 넣는 전문 자책골 스트라이커라는 걸 좀 자각하시고 자중하고 적어도 사과할 때는 무식하고 모르는 건 괜찮아요. 무지한 건 괜찮아요. 면책특권이 뭔지 뭐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죠. 그럼 깔끔하게 사과하고 인정해야지 현역 아닌 줄 몰랐다. 다음에는 현역으로 만나자. 이런 식의 비아냥 담긴 사과로 인성까지 인간성까지 바닥이라는 걸 온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서 진심으로 조언을 드렸는데요. 제 조언 들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역시 고민정 의원님도 김남국 의원님과 함께 또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계속해서 화이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팩트 추남정 국민의힘을 위해 뛰는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분들의 활약이 부각될수록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날수록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에서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책골 넣는 정치 자체를 우습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당의 대표였고 장관이었고 명예선대위원장이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현실 자체가 참 많이 서글프고 씁쓸할 따름입니다. 이런 분들 없이 보수진보 여야의 제대로 된 에이스들이 정책경쟁, 비정경쟁 그리고 토론으로 경쟁하는 그런 선거는 대체 언제쯤 치를 수 있을지 마음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